봐봐 얘들아 오늘 세 지문 하는 거지 오늘이랑 금요일 다 세 지문이고 오늘 하는 거 내용은 좀 많이 내용은 쉬운데 문법이 어려운 게 한 4개? 5개 정도 나오거든 그거 부분만 좀 집중하면 될 거야 얘들아 내용은 엄청 쉬워 자 40번 맨 위에 제목부터 봐봐 자 덱부터 끝까지 일단 묶어줘 얘들아 덱부터 끝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가능성이라는 명사 꾸며주는 것밖에 안 되지 자 괄호 부분 봐봐 동사가 will 뒤에는 co-exist 코라는 단어가 어떤 개념이라고 했었지 함께 라고 했었지 그렇지 공존하다듯이 함께 존재하다니까 exist 알잖아 존재하다 그렇지 그리고 exist도 예를 들어 일형식 동사야 그래서 여기 괄호는 지금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다 주어 동사로 끝 그럼 that은 무슨 that이 돼야 돼 또? 동격의 that이 있다가 possibility 뒤에 that이 동격으로 또 나오긴 하거든 그때도 다시 한번 언급은 할게 자 그럼 괄호 부분부터 그냥 해석을 할게 앞에 명사 꾸며주는 걸로 그룹들이 다른 그룹들과 함께 공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던져놓고 있는 거야 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글은 흐른 이제 방향은 나올 거야 완전 그렇게 결론을 못 내지만 방향성은 그쪽이야 자 1번부터 봐봐 가운데 콤마 콤마 묶어 책 제목이야 그 대문자 있지 얘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콤마 콤마 뒤에 이제 be based on이라고 동사 자리가 나오는 거다 words가 빠지면 안 돼 여기가 동사야 그냥 based on이 나올 때도 있잖아 그렇지 동사 없이 여기는 words가 있어야 된다 여기가 동사니까 괄호 왼쪽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됐어 얘들아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death도 묶자 끝까지 다 death부터 끝까지 묶어서 belief를 꾸며주고 그럼 두 번째 줄로 내려갈게 얘들아 세계화라는 단어가 주어지 그치? 그리고 이제 뭐 would bring이 동사가 되겠지 would bring 일단 그리고 us는 목적격이니까 목적어잖아 그치? 주어랑 목적어가 둘 다 있지 그치? 어 완전한 문장 또 동격의 대시 또 나온 거야들아 어 동격의 대시 거기까지 됐어야 되라 death까지 음 혹시 더운 사람이 있어야 되라 덥진 않지 그치? 자 좀 졸거나 한번 뜰게 있다가 자 두 번째 줄 봐봐 단어 가져갈 건데 bring 앞에 있는 ly 단어 있잖아 당연히 y를 빼고 e를 붙여서 먼저 inevitable로 외워주는 거다 y를 빼고 e를 붙이면 이제 inevitable 동의어가 훨씬 쉬운 단어 얘들아 음 avoid 앞에 on 붙이고 뒤에 able 붙인 거야들아 어 avoid라는 단어 앞에 on 붙은 거고 뒤에 able 붙은 단어가 in inevitable의 동의어고 이미 외운 사람도 있을 거고 얘들아 피할 수 없는 맛재라 그치? in inevitable을 사전 찾으면은 불가피한 이렇게 나와 피할 수 없다는 거 불가피한 돼서 불가피한 그게 피할 수 없는 해석본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어 이제 부사이기도 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피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석해도 문맥은 돼 얘들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고 이제 해석은 되는 거니까 자 책 제목은 해석 안 할게 컴마 컴마 자 뭐 이 사람의 2005년도의 책의 제목 타이틀이 제목이니까 이 제목은 주어 어떤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괄호가 할게들아 두 번 줄 어떤 믿음이야? 세계화는 피할 수 없이 우리를 더 가깝게 데려올 거라는 믿음을 근본으로 이 책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 책 제목을 그럼 세계화가 우리를 지금 가깝게 연결시켜주는 거지 그치? 그럼 공존을 한다는 거지 일단은 그치? 된 얘들아? 자 이제 2번 봐봐 집중해야 돼 이제 컴마에서 끊어놔 일단 그리고 컴마 앞뒤로 주어 잇이 두 번 나오잖아 둘 다 세계화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맨 앞에 잇이랑 벗 뒤에 잇 세계화를 연결시켜 놓으면 돼 됐제들아 자 벗 바로 앞에 보자 벗 바로 앞에 잇은 안문장이야 우리를 더 가깝게 이렇게 뭐 이제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안문장 받고 있는 거야 그 잇은 됐어 순서비열이 다 잡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이제 벗 오른쪽 가면 저번 시간에 나온 거 인스파이얼 목적어 투부정사 기억나 얘들아 누구 나왔을 때 동의어로 얘 했었어? 인커리지 했을 때 내가 꼭 네 가지 같이 가져가라 했잖아 인커리지랑 인스파이얼이랑 스티뮬레이트랑 모티베이트 그러니까 오늘은 동의어는 안 쓸 거야 얘들아 바로 전 시간이었고 지금 상기는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또 투빌드라고 투부정사 왔잖아 그치 영감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지만 어찌 됐던가 얘가 이거를 하게끔 만든다 요정도 느낌으로 가져가자고 했었던 거고 자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S를 빼고 당연히 외우는 거고 베리얼 하면은 장벽이지 어 장벽 그건 봐봐라 빌드 베리얼스만 해석해봐 장벽을 만든다는 거는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게 맞지? 그래서 2번 3번을 그냥 묶어 2번 3번을 묶어놔 그냥 2번 3번을 어떻게 이제 문장을 보면 되냐면은 1번은 세계화가 우리를 통합시켜준다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일단 그리고 2번 3번에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라고 얘들아 이거랑 똑같은 구조가 그 뒤에 바로 또 나와 1번 믿음 2번 3번 반론 어떤 구조인지 알겠어 얘들아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가져가야 돼 자 그럼 이제 2번은 그냥 해석을 칠게들아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세계화는 그것을 했대 뭘 했다는 거야?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앞문장이니까 대신 됐지? 벗기해 간다 하지만 세계화는 또한 우리가 장벽을 만들게끔 또 이끌었다는 거야 결국에는 벗기기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이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장벽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가까워진 게 아니라는 반론 제기가 되는 거야 지금 어렵진 않을 거야 그치? 자 3번 갈게 얘들아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기억을 떠올려봐 when 뒤에 생략된 거 두 단어 when 뒤에 they are이야 얘들아 they are 그러면 누가 연결될? be faced with가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be faced with 이게 그냥 헷갈리기만 하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face가 무슨 뜻이지? 직면하다지 얘를 수거로 가면 be faced with야 얘들아 그러니까 위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너무 그렇게 가져갈 필요 없이 여기는 ing가 아니고 ed이다 이것만 좀 초점을 두면서 공부하면 돼 얘들아 근데 그 포인트는 위드야 뒤에 있는 거 위드가 없으면 그냥 능동태로 쓰이고 위드가 있으면 be faced with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는 것뿐이야 뜻은 똑같아 어디어디 직면하다 be faced with 쓸데없이 헷갈리는 거지 그치 어떻게 보면은 day r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는 거 분사 구분으로 봐도 상관없고 자 위드 뒤로 갈게 perceived는 뒤에는 stress를 꾸며주는 거지 인지된 위협 인지된이라는 말은 id라는 어법만 신경쓰고 문맥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얘들아 그냥 위협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문맥은 그리고 짝대기 다 묶어봐 짝대기 짝대기 묶어봐 얘는 위협의 종류가 열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들아 이렇게 하나하나 볼게 짝대기 뒤에 봐봐 첫 번째 재정적인 위기 financial crisis 재정적인 위기 두 번째 거는 그냥 테러라고 해석해도 된다 해석하면 뭐 테러 행위 이렇게 나와 테러 행위 세 번째 폭력적인 갈등 violent 폭력적인 conflict 갈등이니까 됐지? refuge는 난민 피난민 같은 거 난민 여기는 end 같은 거 세면 안 칠게들아 그냥 자 두번째 여러가지 애들아 immigration는 이민이지 이민 그렇게 하면 어렵진 않지 그치 부자랑 가난한 사람 사이의 차이 괄호 같은 건 묶지 말자는 거야 그냥 지금 괄호 그 짝대기 짝대기는 뭐야 하더라 위협의 종류가 나온 것 뿐이라고 하더라 무조건 부정적인 문맥만 나오면 된다만 신경 써도 될 거 같아 단어 뜻 정도는 챙기고 당연히 그리고 짝대기 마지막에서 끊자 people 앞에서 poor 뒤에 이제 짝대기 뒤에서 끊자 거기까지가 문장 맨 앞에 왼절이 되는 거 아들아 여기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people, 주어, 클링이 동사인데 클링이랑 오른쪽에 누가 연결돼야 돼? 클링2 했던 거 기억나요 하더라? 어디어디에 집착하다 달라붙다 할 때 그치? 그게 지금 나온 거 아들아 그럼 누가 나왔었니 우리 원래? 그치? 스틱2가 나왔었던 거지 애들아 원래는 우리는 이거 막 우표에 풀 붙이고 그때 나왔었던 건가? 맞나? 그치? 스틱2 그럼 얘는 썼으니까 하나 더 쓰자 그냥 애들아 이따가 안 쓰게 그냥 얘였었지 그치? 스틱2가 나왔을 때 add here to랑 클링2를 썼었을 거야 그전에는 아마 어디어디에 달라붙다라고 해석하면 돼 여기도 애들아 됐지? 자 클링2도 중요한 거지만 문맥상 더 중요한 거는 more tightly다 more tightly 더 타이트하게 더 단단하게 달라붙는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타이트하다고 하면 약간 막 꽉 쪼이는 느낌 뭔 말하는지 알지 그치? 됐어? 그리고 이제 대열 그룹이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네 잘 봐봐 애들아 제목 봐봐 제목 맨 끝에 그룹스 앞에 누구 나왔니? 아돌 그룹이지 그치? 여기는 누구 나왔니? 지네들의 그룹을 말하는 거야 다른 그룹이 아니고 애들아 아니면 이게 문맥이 헷갈려져 애들아 대열 그룹스다 아돌 그룹스가 아니고 해석을 하면서 다시 갈게 애들아 이라 짝대기 짝대기는 해석 안 칠게 애들아 아까 하나씩 그냥 했으니까 짝대기 빼고 갈게 맨 앞에부터 그들이 어떤 인지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위협에 직면했을 때 자 두 번을 쭉 끝에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더 달라붙는다 이걸 말하는 거야 애들아 다른 그룹이랑은 떨어진다 이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 그럼 3번 내용은 세계화가 통합시키는 개념이야? 분리시키는 개념이야? 분리 개념이라고 애들아 한국 애들은 한국 애들끼리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끼리 달라붙는다 진 애들끼리 그러니까 2번 3번은 1번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겠지 그치? 구조 되어있니 애들아? 됐어? 내용은 진짜 안 어려워 애들아 문법 이제 헷갈리는 게 나와 있다가 자 4번 볼게들아 주워봐봐 파운드 뒤에 ER 붙은 거지 창립자 설립자 파운드 자체가 설립하다 했잖아 그치? 그 파운더리 되는 것 뿐이고 자 컴페니 뒤에 가면 빌리브가 동사다 창립자가 믿었습니다 빌리브는 한번 끊고 뒤에서 접속사 대신 생략된 거니까 자 소셜미디어라는 자체는 약간 세계화랑 관련을 시킬 수 있지 그치? SNS 때문에 전세계는 하나가 되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만 가져가면 되고 유나이트가 나왔다 애들아 유나이트가 뭐야? 통합하다 저번 시간에 컴바인이랑 인터브레이트 나왔던 거 있지 그치? 내가 아마 다음 시간에 다른 단어로 내가 설명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을 거야 이따가는 다른 단어 동의하러 갈 거야 애들아 요게 유나이트가 초점이야 자 이제 4번 해석을 할게 그 파운더리 뒤에부터 한 유명한 소셜미디아 회사에 한 명의 창립자가 뭐라고 믿었대?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통합할 거라고 믿었대 그럼 4번은 1, 2, 3번 중에서 누구랑 매칭이 되니? 같은 내용 1번이랑 매칭 되는 거 맞지? 다시 한번 그 믿음이 나오고 있는 거 아들아 다시 한번 세계화가 우리를 통합시킬 거라는 믿음인데 세계화 대신에 누구 쓴 것뿐이야? 소셜미디어를 쓴 것뿐이야 애들아 이해 되겠지? 그럼 5번 6번 또 묶어 똑같이 5번 6번이 똑같이 반론이야 2번 3번처럼 덩어리 작업하는 이유는 순서별에 엄청 큰 단서가 된다 애들아 내용 파악할 때 당연히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자 이제 5번 갈게 애들아 그 리스펙트 뒤에서 한번 끊어 리스펙트 뒤에서 애라 리스펙트가 그 존경이란 뜻이 아니고 에스펙트랑 동의어거든 에스펙트 뭐였지? 측면이란 뜻이 있었지 그치? 측면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한번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잇이 2번 나오지 아까랑 똑같아 벗 앞뒤로 잇이 2번 나오잖아 얘는 그럼 누구겠니? 아까는 세계화 받았으니까 소셜미디어 받고 있는 거야 똑같아 구조가 벗 앞뒤로 잇은 소셜미디어 받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잇 봐봐 잇 해즈 뒤에는 누가 생략된 것처럼 느껴져 앞문장을 끌고 와야 돼 소셜미디어가 뭐 했다는 거야 일단 우리를 통합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어스가 생략돼 있는 거다 왜 앞에 유나이티드 어스가 있으니까 돼있어 얘들아? 2번이랑 똑같아 컴마까지는 이제 앞에랑 비슷하지만 벗 뒤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구조가 완전 똑같은 거야 진짜로 자 벗 뒤에 가볼게 하더라 그 사이멀테이니어슬리는 동시에 그 뜻이야 ly 붙은 단어 있지? 동시에 그럼 이라 이 동시에라는 단어를 빼봐 앞뒤로 누가 연결돼? 해즈 기분 해부 pp 구조가 있는 거야 하더라 해즈 pp 그리고 이제 기분 오른쪽에 end 세모 치면은 오른쪽에 뭐 Organizational Ability 동그라미 조직력 이렇게 나온다 조직적인 능력이니까 조직력 왼쪽에 보이스 동그라미 이 두 가지를 기부했다 이거야 줬다 이런 식으로 그 이라 목소리를 줬다는 건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의견을 낼 수 있게끔 해줬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하더라 목소리를 줬다는 거는 의견을 낼 수 있게끔 해줬다 뭐 발언권을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느낌 그치? 자 그리고 어빌리티드의 투는 엄청 쉬운 거야 우리 중학교 때 기부라는 단어 4형식에서 3형식 전환시키는 거 있지 그때 전체 다 투 쓴다고 하잖아 그것 때문에 나온 투야 누구누구에게 그것밖에 안 되는 투 라고 하더라 누구한테 줬대? 새로운 사이버 부족들한테 줬대 트라이브가 부족이잖아 S 빼면은 그럼 트라이브는 그냥 그룹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 하더라 그룹으로 그럼 사이버는 왜 나왔는지 알겠지? 소셜미디어 때문에 나왔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있어 하더라 자 두 번째 줄 맨 앞에 컨마에서 끊자 잘 들어야 되더라 우리의 했던 적은 있다 그 sum of whom 아래다가 그냥 바로 써야 되더라 sum of whom 아래다가 and sum of them 이렇게 써줘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식으로 sum of whom 아래다가 and sum of them 이렇게 써주면 돼 집중만 하면 되더라 집중만 썼어 일단 자 앞에 봐봐 에라 and는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지 dm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대명사라고 하지 그치? 뭐 인칭 대명사라고는 하지만 에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뭐라 그래 한마디로? 이거 한 적 없어서 내신 때 얘들아 나온 적 있었을 텐데 아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다 얘들아 이해되겠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 얘들아 and he가 후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원래 이거 모르면 외워야 되더라 지금은 됐어? 그럼 얘들아 접속사랑 대명사는 이 단어 하나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whom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 whom으로 바뀌었잖아 지금 이해되니 얘들아?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앞에 and가 있으면 정답은 dm이 나오는 거다 이게 어려운 어법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이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다 이건 외워야 되는 거라고 얘들아 일단은 그 문장 전환시키는 거 그건 못해 얘들아 진짜로 그거 하면 20분 30분 걸려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외우라고 얘들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다 아 and가 없으니까 당연히 whom이구나 이런 식으로 얘들아 두 번째 줄에 접속사가 있니 없니 그러면은 지금 있는 거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취급하잖아 접속사 플러스 1 같은 거 할 때 관계대명사 항상 세잖아 얘들아 그럼 만약에 whom이 지금 dm으로 바뀌었다고 쳐봐 sum of dm 그럼 접속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sum of dm이 되면은 그럼 앞 문장이랑 같이 연결을 시킬 수가 없다는 개념이라고 얘들아 이해 되겠어? 여기는 그냥 낚이는 거 얘들아 원래 수능 엇범 유형이야 이것도 얘들아 whom이냐 dm이냐 접속사가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end가 있으면은 dm end가 없으면은 whom 이렇게 단순화 시켜서 공부를 해놓으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럼 여기서 whom은 누구야? new cyber tribes를 받는 거다 새로운 부족들 중에 일부는 이런 식으로 되겠어?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whom은 단순히 복수니? whom은 복수지 그래서 spend 뒤에 s가 안 붙는 거야 sum of d에 나온 명사가 결정하는 거 얘들아 sum of d에 나온 명사가 동사 결정하는 거 우리 a of b에서 b가 동사를 결정한다는 거 한 적 있었잖아 옛날에 그 중에 하나가 sum이 나왔었을 거라고 얘들아 sum이나 most 같은 거 spend 뒤에 s 안 붙는 수일치까지 연결시켜야 되더라 tribes 복수 명사를 받는 거니까 데이 소유까지 어려운 워법이 한 번 나온 거야 오늘 한 3, 4번 더 나온다 자 그 다음엔 가볍지 spend 시간 ing 나왔지 spend 시간 spreading spend 시간 ing 정근아 안 하니? 어저께 창의고 어떤 애한테 내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단어장을 던져버렸다 얘들아 암합리에 개겨가지고 아마 걔 태어날 거야 아마 근데 내가 알기로는 왜냐면 반복되는 걸로 계속 나한테 암합리에 개겼어 근데 이거 하지마 또 했어 하지마 또 했어 하지마 또 했어 하지마 또 했어 저번주 어제 다 못 참았어 그거는 욕이랑 때리는 것만 안하고 단어장을 던져버렸어 진짜로 자 스프레딩 뒤에 간다 엔드 세모 치고 바로 앞뒤로 동그라미 오른쪽에 division divide의 명사야 그래서 분열이라고 나와 분열 나누는 거니까 분열 왼쪽에 blame은 비난이란 뜻이 있지 동사 명사가 둘 다 돼 얘들아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것 뿐이야 blame은 그럼 스프레딩 blame and division 하면은 비난과 분열을 퍼뜨리는 거 통합의 반대 개념이 나오고 있는 거 5번 6번은 아까 반론이라고 잠깐 말했잖아 그치 개념은 이따 다시 정리할게 얘들아 그리고 division 뒤에서는 끊어놓고 어쿠로스부터 끝까지 끝까지는 신경쓰지마 그냥 인터넷에서 이르면 되는 거 얘들아 www 이게 월드 와이드 웹이잖아 그치 거기는 너무 신경쓸 필요 없다고 얘들아 인터넷 온라인 개념 이것만 알고 가면 되는 것 뿐이야 그냥 자 이제 해석을 5번 맨 앞에부터 천천히 다시 해볼게 얘들아 어떤 측면에서는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통합시킨 건 맞다는 거야 일단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동시에가 뭐야 통합함과 동시에 얘기되는 거지 그치 통합과 동시에 새로운 사이버 부족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줬고 어떤 조직력을 줬다는 걸 말하는 거야 새로운 사이버 부족들은 누구야 인터넷이 없었을 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댓글로는 엄청 다른 애들이 있잖아 그치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무것도 의견 제시를 못해 그냥 내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는 엄청 리플 달고 있는 거야 그게 새로운 애들이지 그치 새롭게 태어난 애들이 아니고 됐니 여기까지 얘들아 두 번쯤 간다 그 새로운 애들 중에 몇몇은 어디에다가 시간을 쓴대? 비난과 분열을 퍼뜨리는 데다가 그들의 시간을 쓴다는 거야 그건 비난과 분열을 퍼뜨린다는 거는 SNS가 소셜미디어 때문에 사람들이 합쳐지고 있는 개념이야 나눠지고 있는 개념이야 나눠지고 있는 거지 저 새끼 잘못했어 저 새끼 분리돼야 돼 이거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럼 5번부터 반론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지 내용은 쉬워지라 썸 오브 홈이라는 어떤 번만 어려운 거야 거기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다 이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것만 진짜로 된 애들아 내용은 진짜 쉬운 거다 자 6번 봐봐 이제 두 번째 어려운 거 나온다 일단은 씜 투부 정사가 보이는 건 쉽고 어필 투부 정사 맨날 했던 거 뭐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엔드를 세모 쳐봐 일단 그럼 바로 앞뒤로 에즈 에즈 두 개 동그라미가 오른쪽에 에즈 왼쪽에 에즈 여기까지 대제에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윈 뒤에 댐 있잖아 댐이 받고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매니 트라이브스를 받고 있는 거야 여기는 이제 설명 단계 길어지는 게 있어도 질문을 안 하고 결론부터 가져가는 거니까 복습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컴마 오른쪽 가자 댐 오른쪽 봐봐야 되더라 에즈 데얼 헤브 에벌 빈 이런 거 있잖아 에벌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빈 뒤에다가 누가 생략됐다고 쓰냐면은 앞에 있는 단어 매니 트라이브스 앤 머치 컨플릭트가 생략됐다고 써줘 그냥 매니 트라이브스 앤드 머치 컨플릭트 비트윈 댐까지 이게 생략됐다고 일단 써줘 에즈는 안 쓴 거 하더라 매니 트라이브스 앤드 머치 컨플릭트 비트윈 댐이 생략됐다고 써줘 됐어 얘들아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안 써도 돼 의무가 아니야 봐봐 에라 데얼 이즈 A 어떻게 해석하니 A가 있습니다 맞지 그치 됐어 자 얘 시대만 바꾼다 에라 시대가 뭘로 바뀌었지 현재 완료지 일단 그치 에라 현재 완료는 이거 착각하면 안 돼 독해할 때는 그냥 과거로 해석하면 되는 거 하더라 A가 있었다 이러는데 아니면 더 헷갈려 있어 왔다 이건데 그게 더 헷갈린다고 하더라 자 여기 봐봐 There have been 뭐뭐가 있었다라고 해석한다는 거 이해되겠어 하더라 그 부분 뭐가 있었다 많은 부족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 부분은 됐니 여기까지 하더라 아직 어려운 거 안 나온 거 하더라 아직은 됐어 거기까지 자 이제 앞에 봐봐 그냥 여기를 편의상 1번이라고 하고 여기 2번이라고 할게 우리 어떻게 해석해 2번만큼 1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맞지 뭐뭐만큼 뭐뭐뭐 이해 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그 다음에 잘 봐 헷갈리는 거야 이게 나오고 엔드가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으로 보고 여기를 3번으로 보면 돼 그리고 우리가 엔드 세모 친다면 어디 병렬 잡았지 얘랑 얘를 병렬 잡았지 그치 3번만큼 1번과 2번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하더라 여기 지금 엣지 엣지가 나왔는데 앞에 엣지가 하나가 더 추가된 거야 엔드 때문에 뭘 말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해석하면 더 이해는 갈 수 있어 얘들아 해석하면은 엣지가 이렇게 세 개 나오는 거 없잖아 엣지 엣지 용법에서 원래는 이거 얘들아 이 큰 동그라미 이 에즈랑 이 에즈의 에즈에즈인데 엔드 때문에 앞에 에즈가 하나가 더 추가시키면서 나오고 있는 구조라고 얘들아 거기는 지금 이해 됐어? 응 됐니 얘들아 여기가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거야 얘들아 에즈에즈 모르는 사람 없잖아 쉽게 말해서 그치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봐봐라 맨 마지막 에즈 뒤에 봐봐 맨 마지막 에즈 뒤에 there have ever been 나오는 거 얘들아 여기가 왜 헤브니? 다시 앞에 봐봐 얘들아 여기는 왜 이즈가 나온 거야? 얘가 단수니까 맞아 얘들아 자 빈 뒤에 누가 생략됐었어? many tribes and much conflict 복수 명사 생략돼 그래서 해보라고 얘들아 거기도 해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거기도 신경 쓸 건 많지 얘들아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치 대열 뒤에 동사는 뒤에 있는 명사가 결정하는 거잖아 there is a man there are people 이거잖아 그치 됐니 거기까지 얘들아 이제 해석은 그냥 천천히 치면 돼 얘들아 자 해석할게 얘들아 자 봐봐 맨 앞에는 나오잖아 맨 끝에는 현재 완료는 과거로 해서 하자 그랬잖아 과거만큼 지금도 이런 것 같다 이거야 일단 크게 보면은 자 맨 끝으로 가자 과거의 많은 부족들과 부족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만큼 이거야 자 앞으로 가봐 지금도 뭐야 지금도 많은 부족들과 부족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 됐냐 얘들아 비투인디의 댐은 내가 설명했나? 비투인디의 댐은 many tribes 받는 거다 해석 이해 됐어 얘들아 아 과거만큼 지금도 부족들이 많고 갈등도 많구나 이거야 그럼 6번은 5번이랑 같이 그 반론이었잖아 얘들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지금 5번 6번은 어느 세상을 말하는 거니? 소셜미디어가 지금 존재하는 세상 말하는 거지 그러면 6번 맨 끝에 있지 얘들아 there have ever been 언제적을 말하는 거야? 소셜미디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부족들도 많고 갈등도 많았다는 걸 말하는 거야 과거라고 했었잖아 거기 그치? 그럼 맨 앞에 now는 언제야? 소셜미디어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 지금을 말하는 거야 지금도 갈등도 많다는 거야 그럼 6번 내용은 갈등이 지금 많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적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많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옛날 보다 그리고 옛날은 언제? 소셜미디어가 없었을 때만큼이나 지금도 갈등은 많다야 그럼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통합시킨 거니 분리시킨 거니? 분리시킨 거지 갈등이 지금도 많은 거니까 소셜미디어가 있는데도 예진아 듣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5번, 6번은 반론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하더라 이해 되겠어? 오늘 하는 것도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크게끔 날 수 있는 난이도 정도 하더라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거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때문에 문제가 맞냐 틀리냐가 결정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해 되겠어 하더라? 너무 어려운 거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많이하건 그냥 찍으면서 틀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얘들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야 거기에 에즈에즈가 좀 복잡하게 나왔고 문맥이 괜히 헷갈리게 나온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고 이 문제 가지고 맞히고 틀리고는 이해 되겠어 얘들아? 자 그럼 이제 7번 갈게 얘들아 7번 자 맨 앞쪽에 그 한 가운데까지만 봐봐 뭐나 하니? 응 맞아 누가 지금 말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딱딱딱 세 단어 누구 보여야 돼? 딱딱딱 세 개 잇? 누구? 얘들아 딱딱딱 세 개가 보여야 된다고 가운데 정도까지 누구? 책 봐야지 왜 앞을 받아 수업 안 해 얘들아 오늘 세 지문밖에 안 돼서 시간 많아 내가 대답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져오 진주라 말했어 누가 그 다음 내가 세 개라 그랬어 그럼 하나 추가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 it for to라고 얘들아 it for to 가주어 의미상해 주어 진주어 뭐 이렇게 대답해도 상관없는 거고 의문문을 해서 is it 이렇게 바뀐 것 뿐이잖아 it is possible이잖아 그치 it for to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당연히 그럼 누구부터 해석해야 돼? 의미상해 주어부터 해석해야 되는 거 맞지? 된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기도 자 이제 왜얼부터 끝까지 묶고 앞에는 월드를 꾸며주자 왜얼부터 끝까지 묶은 다음에 월드를 꾸며줄게 얘들아 그러면은 얘라 결론으로 봐봐 왜얼이 나왔잖아 자 문장 맨 끝에 단어 remain은 몇 형식 동사니? 일형식이라고 대답해야지 여길 보고 대답한 거 아니야 이 형식으로 대답한 사람은 remain, stay, become 이 형식 동사 떠올린 것 뿐이야 얘라 나만 있다란 뜻일 때는 일형식이야 리메이 헷갈리겠지만 그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할 땐 이 형식이고 얘라 그럼 왜얼 자리도 왜 위치가 아닌지 알겠지? 앞에 월드를 보는 게 절대 아니다 얘들아 앞에 장소가 나온다고 해서 왜얼이 아니지 그치? 자 또 하나 질문해 볼게 얘들아 지금 괄호에 그 괄호 묶은 데서 따옴표 부분 있지? us and them 있지? 우리와 그들 이거잖아 자 시간이 없으니까 5번에서 한 단어로 바꿔봐 응? 안 들려 부족? 아니지 일단 내가 힌트를 최대한 안 준 거야 5번이라는 힌트만 줬어 우리와 그들 이걸 한 단어로 자 힌트 줄게 우리랑 그들이라고 말했지 그럼 같은 그룹이야 다른 그룹이야? 우리랑 그들 다른 그룹 자 5번에 누구? 한 단어 한 단어 응? 그럼 다시 그 괄호 봐봐 7번에 왜얼 뒤에 봐봐 더 컨셉 오브 us and them을 해석해 볼게 우리와 그들이라는 개념 따옴표라는 개념 한 단어로 분열이야 분열 얘들아 디비전 분열이라는 개념이 남아있는 세상 이걸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 되겠어? 뭔 말 했는지 응? 아까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 us and them에 밑줄 친 다음에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이래도 되는 거잖아 그치 막말로 자꾸 생각하자는 거지 앞문장에 있는 단어 누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괄호부터 해석을 해볼게 우리랑 그들이라는 개념 다른 말로 하면은 분열이라는 개념이 남아있는 세상에서 이거야 되라 그 세상에서 앞에 이러한 부족들이 공존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라 분열이 존재하면은 공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쪽으로 방향은 내가 아까 흐른다고 했었잖아 그치 분열이 존재한다? 그럼 같이 못 사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까 내가 제목 말할 때 그룹이 다른 그룹들이랑 공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었잖아 방향성은 공존하지 못한다 쪽으로 흘러간다고 했잖아 그치 방향성은 왜? 분열이 일어난다는 반론이 나오니까 대니엘은 방향성만 그쪽으로 가져가면 돼 흐름은 함께 산다 쪽은 아니지 그치 여기서는 함께 못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이지 픽스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개념 이해 됐어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5번 두 번째 줄에 썸 오브 훔이랑 그리고 6번에 에즈에즈 그거 있지 얘들아 거기 문법 두 가지는 신경을 많이 써놔야 됐고 내용은 안 어려운 거였어 내용은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질문을 하면 되지 복습을 한 다음에 근데 가능하면 복습하기 전에는 질문을 안 하는 게 더 좋아하더라 혼자 막 고민을 해봐야 돼 일단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면 질문 바로 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으면 먼저 해봐야 돼 아니면 영상을 다시 보던지 그 부분만이라도 자 영작은 5,6,7 갈게 얘들아 5,6,7 조금 많지만 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5,6,7 자 맨 위로 올라가서 단어 같은 거 잠깐 볼 건데 2번 볼게 얘들아 2번에 맨 끝에 가면 그 베리얼 수 있잖아 여기는 얘는 안 써도 된다 얘들아 얘들아 월이 뭐야 벽 펜스가 뭐야 펜스 담장이잖아 그치 얘도 베리어랑 바꿨을 수 있는 건 맞아 얘들아 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걸 봐봐야 되라 문맥상 이제 동의어야 얘들아 업스터클이 뭐야 그치 장에 장애물이 세워지는 거지 그치 어떤 장벽이 생긴다는 거는 됐어 그리고 이제 업스트럭션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허들 허들 알지 허들 넘게 할 때 얘들아 노란색 3개는 그 단어장에 쓸 때 장애물이라고 그냥 쓰면 된다 얘들아 아 장애물이라고 장벽이라고 할 필요 없고 됐어 헷갈릴까봐 그냥 다른 색으로 쓸게 얘들아 그 다음에도 이제 같은 개념이니까 진짜 옆에다 써놓으면 돼 반대말은 아니야 얘들아 반대말은 아마 보면은 어떤 단어인지는 알 수도 있을 거 얘들아 얘들아 빨간색으로 쓴 단어 뜻은 뭐니? 응 얘들아 여기 노란색으로 밑줄 친 것까지 하면은 딱 여기까지 되네 무슨 뜻이야? 방해하다 그치? 방해라는 뜻이야 얘들아 얘들아 장벽이 생긴다는 건 어떤 방해 요소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빨간색 단어도 나와도 되지만 단어장에 정리할 때는 방해라고 이제 따로 정리는 해야 되겠지 당연히 장애물이 생긴다 방해 요소가 생긴다 이걸 말하는 거니까 근데 노란색 단어가 조금 더 아마 나올 가능성도 높을 수는 있어 더 직접적인 거니까 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빨간색도 지금 반대말이 아니다 얘들아 필기할 때 잘해야 돼 구분해가지고 돼있어? 2번? 응 자 그냥 이제 3번 갈게 얘들아 자 페이스의 동의원은 C로 시작하는 거 누구 있었어? 어 그치 컨퍼런트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아 이 D를 붙이면 되는 것 뿐이야 얘도 위드랑 같이 쓰일 때 이 D가 나오는 거야 어 직면하다 뜻이지 컨퍼런트가 직면하다 자 3번 그 이제 페이스 오른쪽 가면 예를 들어 스트랜시라는 단어가 위협이지 명사로 그냥 쓸게들아 인티미데이션이랑 메너스라는 단어 위협 위협이란 뜻 자 두번째 줄 맨 끝에 가면 타이틀리 있잖아요 얘들아 LY 빼고 쓴 거야 일단 타이트에 반대말 쓴 거다 애들아 무슨 뜻이야 우리 뭐라고 말하지 약간 느슨하다 할 때 루즈하다 이런 말 쓰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루즈하다 할 때 어 이제 발음 이제 S고 얘 뒤에 LY 붙이면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얜 느슨한 그 뜻이야 어 루스란 단어는 지금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치 음 당연히 모월도 신경 써야 되고 얘들아 레스 타이틀리가 돼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치 모월 레스도 모의고사 어휘에서 밑줄어법으로 나올 때 밑줄어기로 나올 때도 있어 얘들아 어 모월이랑 레스도 신경을 써 놔야 돼 계속 자 4번 맨 끝에 갈게 얘들아 이제 유나이트에다가 쓸 건데 유나이트에다가 저번에 안 쓴 단어로 통합하다 단어해라 컨솔리데이트 통합하다 유니파이는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지 뭐 유나이트랑 앞에가 비슷한 거니까 그치 통합하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다 이게 이번 창의고에서 나왔다 일요일날 인커퍼레이트 통합하다 인커퍼레이트 통합하다 그 다음 반대말도 저번 시간에 안 나온 거 쓸게 얘들아 근데 우리 올해 초반에 쓴 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교과서 할 때 세그리게이트 분리시키다 얘들아 아이솔레이트는 무슨 뜻이지 고립시킨다는 것도 통합이 아니고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거지 그치 둘 다 그냥 분리시키다 라고 써도 된다 분리시키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건 그냥 말로 상기시킬게 얘들아 통합하다 누구나 했었지 I로 시작하는 거 인터그레이트 있었지 그치 분리시키는 거는 세퍼레이트 있었고 그치 바로 전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온 단어로 그냥 쓴 거 얘들아 자 4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갈 건데 두 번째 줄 가운데 봐봐 얘들아 두 번째 줄 가운데 가면은 블레임이란 단어 나오지 블레임이란 단어 일단 쉬운 단어는 뭐냐면은 크리디시즘 하면은 크리디사이즈 비판하다 할 때 명사라는 느낌은 들지 그치 비난하는 게 약간 비판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도 동사는 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얘들아 노란색으로 쓴 단어도 여기 N까지가 컨뎀이란 단어가 뭐야 비난하다 비난하다 거기 이제 TION 기념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비난 그 뜻 반대말은 쉬워야 되라 이런 애 나오면 안 되는 거 맞지 그치 존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칭찬이란 단어가 나와도 안 되는 거 당연히 그치 거기 이제 안 좋은 단어 자리지 블레임 오른쪽에 디비전이란 단어는 앞에 봐봐 그냥 여기 나온 단어가 그냥 뭔가 명사 형태가 나오면은 반대말이라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된다 그치 뭐 인커퍼레이션 컨솔리데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디비전도 어휘문제 자리는 될 수 있는 거 무조건 흩어진다는 개념이지 그치 무조건 그건 반대로 이 빨간색이 명사로 나와도 되는 거지 아인솔레이션 뭐 세그리게이션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어휘 공부는 들어가는 자리라는 거는 상기시킨 것 뿐이고 됐어 얘들아 그 다음에는 아까 6번 7번 아까 강조한 거 그대로만 가져가면 되 얘들아 자 넘기자 얘들아 이게 좀 길었으니까 42번을 먼저 하고 이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가 좀 더 짧으니까 어 개념도 더 쉬워 됐지? 어 자 42번 맨 위로 갈게 얘들아 거기 보면은 인트린직이라는 나와 나오잖아 무슨 뜻으로 외웠어 우리? 내재적인 그 뜻으로 외운 거 맞았지? 그러니까 고유한 그 뜻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재가 돼 있다는 거는 원래부터 고유하게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제일 쉬운 동의어가 고유한은 유니크 얘들아 독특한 뜻도 있지만 고유한 뜻도 있고 얘들아 제일 쉬운 게 그 다음 내재가 돼 있다는 건 이제 선천적인의 이네이트랑 여기까지만 쓸게 이 노란색 단어를 찾아도 고유한이라는 뜻이 있으래 실제로 우린 선천적인 이렇게 외웠던 단어죠 그치? 이네이트랑 인허런트 고유한 여기는 뭐 반대말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인트린직의 반대말은 IN 대신에 누구 붙으면 된다? EX 이 정도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 EX가 되면 익스트린직이 되면 안 된다 정도만 그럼 제목을 그냥 해석을 할게들아 창의력은 더 이상 인간의 고유한 능력은 아닙니다 야 그러면은 예전에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만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게 나오거든 그치? 그니까 인간의 창의력을 대체하는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한다는 어떤 그 어떤 위협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 뿐이야 인간한테 위협적인 거 내용은 되게 쉬워 자 1번 봐봐 위부터 끝까지 묶자 위부터 끝까지 묶어서 스킬을 꾸며주고 자 질문해 볼게 얘들아 머리를 써서 대답해 대답할 수 있다 맨 끝에 휴먼 있지 품사가 뭡니까 그치? 앞에 부사가 있지 얘들아 그치? 형용사 여기서 얘들아 인간의 뭐 인간적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니크 뒤에 LOI가 붙는 거야 고유하게 인간적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야 그 부분 그럼 이제 또 질문할게 괄호에는 누가 없니 지금? 그러니까 주호동사 목적어 보호 이런 거에서 그러면은 목적어가 없는 거 이해되지 이제 그래 컨시덜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명사 뒤에 주호동사 올 때 목적격 생략돼 있다 말한 적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되있어?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창의력은 바로 우리가 보통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 정도에 해석하면 되는 거야 고유하게라고 해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치? 왜 이렇게 시작을 하니?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일단 반대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치? 1번 됐어 얘들아 자 2번 컴마해서 끊고 맨 끝에 가면은 자 beings도 얘들아 비동사가 무슨 뜻이 있지? I am here 할 때 무슨 뜻이지 비동사가? 존재하다 맞지? 그치? being이 존재라는 명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의적인 존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2번도 그냥 해석 그냥 치고 넘기면 되더라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는 맨 끝에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존재였다 현재 완료지만 또 그냥 과거로 해석을 했지 그냥 가장 창의적인 존재였다 같은 흐름이지 계속 지금 1번 2번 자 3번 그냥 가운데 벗 앞에서 컴마해서 먼저 끊자 그 벗 뒤로 볼게 되더라 벗 뒤에 봐봐 온 얼수를 묶자 일단 온 얼수를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스피시즈를 꾸며주면 돼 지구에 있는 어떤 종 이거겠지 그치? 그럼 봐봐 이라 스피시즈라는 단어는 그 단수 복수의 형태가 똑같은 단어거든 근데 얼수 뒤에 컴 봐봐 S가 붙어있잖아 여기는 구분하는 방법은 있어야 되라 뭐냐면은 얼수 왼쪽 봐봐 노 아덜 단수명사라는 구문은 있긴 있어야 되라 노 아덜 단수명사라는 구문 그래서 스피시즈가 단수명사로 쓰였구나 는 알 수는 있는 거야들아 대신에 학교에서 이런 설명이 안 들어가면은 수일치를 낼 수는 없는 단어야들아 이해 되겠지? 음 자 얼수 뒤에 갈게 되라 컴 클로즈 투야 원래 어디어디에 다가가다 컴 클로즈 투 그냥 수거로 가져가는 거야 돼 있어? 컴 클로즈 투 애들아 자 두번째 틀로 내려가면은 또 묶어 아까랑 똑같지? 명사 뒤에 주호동사 위부터 디스플레이 묶어서 앞에 있는 창의력을 꾸며주는 거 디스플레이 뒤에 목적어 없지 그치? 보여주다 뜻 맞지? 디스플레이 보여주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는 그냥 문제는 안 나오지만 신경 쓸 건 뭐냐면은 벗 왼쪽 봐봐 가운데 딱 HILL 힐이 뭐지 원래? 언덕이잖아 해석본에 개미탑이라고 나온다 일단 외울 필요 없어 개미탑 놀이터나 어디에 와야지 흙 있는데 개미집이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와 있는 거야 알지? 뭔지 이렇게 그거를 말하는 것 뿐이야 신경 쓰지 마 자 3번 맨 앞부터 해석을 쭉 치고 넘긴다 새들은 그들의 둥지를 만들 수 있고 개미들도 그들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치? 개미탑을 만들 수 있대 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도? 두번째 주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력의 수준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벗 뒤에 주어가 긍정이니 부정이니? 벗 뒤에 주어 노 아들이니까 부정이지 그러니까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다 애들아 조심해야지 그치? 노가 다른 긍정으로 바뀌면 안 돼 뭐 애니 뭐 썸 이런 걸로 바뀌면 안 되는 거다 됐어? 그럼 아니라 1번 2번 3번은 누구의 우월함을 말하고 있지? 인간의 우월함이지만 그 창의력에 있어서 우월함을 말하고 있다는 건 어렵지가 않지 일단 그치? 자 이제 4번으로 갈게 하우에벌 나왔지 그치? 자 컴마해서 끊자 일단 그 다음에 디케이드 뒤에서 한번 끊어 거기까지가 인 더 레스트 디케이드야 지난 10년 안에 뭐 이 정도 그럼 질문해 볼게 여기 있는 단어를 보고 대답해 앞쪽에 애라 10년이라는 게 지금 긴 시간으로 나온 거 같아? 짧은 시간으로 나온 거 같아? 누구 때문에 짧은 시간? 저스트 때문에야 얘들아 단지 10년 안에 이런 식으로 10년밖에 안 됐다 이런 느낌이라 뉘앙스를 가져가는 게 저스트야 얘들아 그게 하우에버랑 다 연결이 된다 얘들아 뉘앙스는 그 다음에 뭐 체크는 해볼게 얘들아 인 더 레스트랑 오른쪽에 해부 에콰이어드랑 연결시키는 거야 원래 인 더 레스트랑 오른쪽에 해부 에콰이어드랑 자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현재 완료 단소 누구 있었는지 기억나? 씬스 있었지 그치? 똑같아 얘들아 중학교 때 문법책에서 인 더 레스트는 현재 완료랑 어울려서 쓰인다 이런 문법은 있어야 얘들아 그래서 연결을 시킨 것 뿐이야 혹시나 해서 시제 파트 때문에 됐지? 그럼 레스트 아래다가 패스트라고 써줘 P-A-S-T 레스트 아래다가 패스트가 나와도 된다 인 더 패스트 인 더 레스트 똑같은 뜻이야 음 지난 이런 뜻으로 시제도 똑같이 현재 완료가 연결되는 거고 자 이제 계속 갈게 얘들아 어빌리티 뒤에 투 부동산 또 나왔어 그럼 묶어야지 투 부터 그냥 컴마까지 묶어 컴퓨럴 수까지 묶고 어빌리티 꾸며주고 그 괄호에서 어메이징은 당연히 싱즈 꾸며주는 거 맞지? 놀라운 것 이거지 그럼 두 번째 줄은 왜 나왔어? like니까 예시지 예시 컴퓨터를 가지고 놀라운 거를 한대 그게 뭐야? 로봇 발달시키는 거 예시로 나온 것 뿐이야 예시로 자 그럼 이제 해석하고 뉘앙스도 연결시켜 볼게 하지만 단지 지난 10년 안에 우리는 어떤 능력을 얻었대? 바로 컴퓨터를 가지고 놀라운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는 10년밖에 안 됐다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인간이 지금 뛰어나다는 뉘앙스야 뛰어나지 않다는 뉘앙스야 극단적으로 가면은 뛰어나지 않다는 뉘앙스야 뛰어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왜? 10년밖에 안 됐다잖아 그럼 이라 10년 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컴퓨터 가지고 놀라운 거를 못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창의력이 있는 쪽 없는 쪽 없는 쪽을 말하는 거라고 10년 전에는 우리가 다른 종이랑 구분될 수 있게끔 높은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10년밖에 안 된 거야 이런 뉘앙스라고 얘들아 그래야지 하오웨벌이 연결이 되는 거지 1, 2, 3번은 인간의 우월함 창의력에 있어서 그럼 하오웨벌이 나오면은 우월하지 않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스트를 뉘앙스로 잘 연결시켜야 된다고 아 다른 종보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건 얼마 안 됐구나 그럼 인간도 별 볼일 없었던 애구나 이런 뉘앙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야지 내용 읽기가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이 뛰어난 건 마치 10년 전에도 그치?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하오웨벌의 뉘앙스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킨 것 뿐이다 얘들아 그럼 순서별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하오웨벌 때문에 됐지 얘라 거기까지 자 이제 5번 갈게 얘들아 가운데 컴마에서 끊자 거기까지가 문장 맨 앞에 위드야 일단 자 이제 컴마 왼쪽에 붐은 디벨롭먼트라고 해석이 돼 있다 발전 붐이란 단어 언제 나온지 기억나요? 혹시 반대말 할 때 우리 침체란 단어 나온 적 있지 않아? 그때 반대말 할 때 붐을 했었지 그때는 호황이라고 했었지 호황이 발전이랑 같은 말이지 결국에는 자 붐 왼쪽에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가 AI 맞지? 인공지능 인공지능 그럼 컴마까지 그냥 한번 해석을 할게 그래야 되리라 2010년대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이게 되는 거야들아 그럼 이렇게도 물어볼게 2010이라는 개념은 몇 년 전으로 보면 돼? 여기서는 그냥 약 10년 전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치? 아 이때 이게 엄청 발전됐구나 어 뉘앙스만 자 컴마 뒤에 갈게 되리라 그냥 동그라미 바로 치자 레코드나이즈 동그라미 오른쪽에 트랜슬레이트 동그라미 아랫줄에 테이크 동그라미 오른쪽에 라이트 동그라미 그리고 엔드 세모치고 빗 동그라미 이게 첫번째 줄 가운데 컴퓨터라는 주어에 걸리는 캔 동사원형 5개인가 동그라미 친거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그치? 자 그리고 두번째 줄은 플레이어스 뒤에서 끝나면 돼? 아 여기에서 어떤 선수를 패배시켰구나 그럼 앳 뒤에는 뭐고밖에 안 돼? 전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 그러니까 바둑같은거 말하는거지 쉽게 말하면 바둑에서도 AI가 거의 다 이겼잖아요 그치? 고런 느낌으로 체스같은거 그리고 컴마에서 끊어 게임 뒤에 컴마 마지막 줄 보면은 이것도 이제 투 네임어 퓨어 싱즈 있잖아 몇가지 예를 들면 이 뜻이야 몇가지 예를 들면 그러면 또 이렇게 가보자 자 만약에 마지막 줄에 투 부터 싱즈가 없다고 칠게 그럼 5번 앞에 연결어 누구 쓰면 돼? 예를 들면 쓰면 되는 것뿐이야 그냥 됐어? 자 마지막 줄 다시 한번 봐야하더라 어 퓨어는 설명은 할게 어가 빠지면 왜 안돼? 부정문이다 퓨어는 그치? 거의 없는 뜻이니까 안되는거야 어가 빠지면은 자꾸 들어야하더라 그래도 문제는 웬만하면 안나오지만 두번째 퓨어는 리틀로 왜 못받겨? 리틀은 뒤에 단수명사 오는거니까 그건 결론 어가 빠지면은 어휘 문제고 퓨어가 리틀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되는거야 그래도 애들아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그렇지 모르면 안되는거니까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거잖아 이것도 자 해석을 이제 쭉 칠게 5번 맨 앞에부터 2010년대 AI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는 얼굴도 인식할 수 있고 언어도 번역할 수 있고 트랜스레이트 번역하다 그 테이크 콜스 포 유 너를 위해서 전화도 받아줄 수 있고 시도 쓸 수 있고 가장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에서 사람 선수를 말하는거지 플레이어는 그치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자 5번은 4번의 어떤 예시야 컴퓨터를 가지고 놀라운걸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예시가 몇개 나열된거 맞지 됐니? 자 그 능력 예시를 말하는 동시에 뭐로 가져가는거냐면은 질문해볼게 컴퓨터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된거야 그럼 이제 컴퓨터라는 존재는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거 맞지? 어떤 창의력에 있어서 그렇게 같이 가져가줘야되더라 아 5번은 4번에 대한 예시인 동시에 인간이 아닌 다른 종 컴퓨터라는 종이 나온거지 그치? 아 그 컴퓨터가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흐름까지 같이 가져가줘야된다고 하더라 창의력에 있어서 이에 됐어 5번에 얘들아 그 두가지 측면으로 가져가야돼 예시를 가지고 가는거랑 인간을 위협하는 다른 존재가 등장했다는 개념으로 같이 가져가줘야되면 좋아 자 이제 6번으로 갈게 얘들아 컴마에서 끊고 올오버 서든은 그냥 서든입니다 갑자기 그 뜻이야 나중에 공인영어 시험 보면은 서든 앞에 어가 있냐 없냐가 문제로 나올수도 있어야더라 수능어법은 아니지만 자 컴마 뒤에 갈게 얘들아 내가 오늘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잖아 아까전에 possibility 뒤에 있는거 동격의 대시였지 그치? 그래 똑같은거 얘들아 death부터 끝까지 묶은 다음에 possibility 꾸며주면 돼 자 괄호 봐봐 얘라 괄호에서 한 번 더 괄호 어디 묶어? 어 to be creative를 묶어서 ability 꾸며줘야지 ability디 초보정사 그럼 얘라 our ability가 주어 맞지? is가 동사 맞지? 여기는 수동태로 보지 말아 얘들아 나도 이제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unrivald는 과거 부은 그러니까 형용사로 아예 단어가 있는 단어더라고 어 그래서 그냥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가져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만 알면 된다더라 수동태다 가져가도 돼 얘들아 그럼 동격에 대해 또 이해될지? 돼있어? 그리고 unrivald는 그냥 경쟁할 상대가 없는 그 뜻이지만 알 수 있을 정도잖아 라이벌을 우리가 아니까 사전상에는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 경쟁할 상대가 없는 뭐 이 정도 그럼 괄호 다시 봐봐 지금 얘들아 맨 끝에 두 단어만 봐봐 에라 not unrivald잖아 그럼 not이랑 un이랑 같이 빠져도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이니까 그런 문맥이 잡혀 얘들아 실제로 돼있지 거기까지 이제 해석은 치면 된다 맨 앞에부터 6번 얘들아 자 맨 앞으로 갈게 갑자기 우리는 어떤 가능성에 직면을 하는데 직면해야 되는데 어떤 가능성이야? 괄호 안에 괄호 창의적으로 되는 우리의 능력이 경쟁 상대가 없지 않은 가능성 그건 경쟁 상대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그치 경쟁 상대가 없지 않다 이거니까 not un이니까 그러니까 not un을 빼도 되는 거라고 그건 경쟁할 만한 상대가 있는 가능성에 직면할 거다 그 경쟁 상대가 여기서 누구로 나온 것뿐이야 그냥 컴퓨터로 나온 거지 AI로 나온 거지 그치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구조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제 이게 연결돼 얘들아 여기서 E를 붙여 intimidate가 뭐겠니? 위협하다 얘는 명사 동사와 똑같아 얘들아 아까 이 단어 어떤 거에 대한 동의어였어? 얘 동의어였고 EM 붙으면은 위협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 뜻은 알고만 가면 되는 거라고 아 얘가 얘를 위협하고 있구나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구나 아까는 이게 명사로 나왔지만 동사로 쓸 걸 그랬구나 intimidate, manners, threaten 그러니까 이 단어 뜻만 알고 가면 되는 거야 그치? 뭐 때문에 말하는지 알겠지?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한다 개념으로 근데 어떤 측면에서? 창의력의 측면에서 위협을 한다는 문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여기 글에서는 그치? 됐어 얘들아? 내용은 가볍지 내용 자체는 자 영작은 얘들아 3번이랑 6번을 갈 건데 영작은 3번 6번 갈 건데 3번은 벗부터 영작해줘야 되나 벗부터 벗부터 끝까지 왜냐면 노 아들 단수명사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나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가는 거고 6번은 중요한 거고 6번은 뭐 컴마 뒤부터 가도 되겠지? 위 머스트부터 6번이 더 중요한 거고 당연히 그럼 다시 제목 봐봐 이제 얘들아 정리를 한번 해야지 제목 봐봐 창의력은 더 이상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 이해 되겠지? 그치? 다른 존재가 위협을 하고 있는 거니까 됐지? 자 몇 개만 보자 얘들아? 몇 개 없어? 4번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갈게 얘들아 5번에 아까 붐이라는 단어는 디벨로먼트라고 말을 했었지? 그치? 붐은 디벨로먼트가 동의어가 되는 거고 자 반대말이라고 해놓고 써주면 돼 디벨로먼트는 우리 무슨 뜻으로 원래 알고 있는 거? 우울이란 뜻이지만 이게 침체란 뜻이지 그치? 침체 그리고 디클라인 그 다음에 하나가 아 이 단어가 나왔던 거구나 우리 교재에는 리세션 나왔던 거 맞지? 경기 침체할 때 아마 이 단어가 아래 별표치고 나왔던 거 같은데 외우는 단어라고 했었고 디클라인은 우리 언제 가져갔던 거지 원래? 감소하다 지면 얘가 이제 쇠퇴하다 쇠퇴하다 쇠퇴라는 게 경기 침체랑 같은 개념이지 그치? 음 붐의 반대말 얘들아 뭐 정리할 때는 그냥 뭐 침체나 뭐 불황 이렇게 뭐 써도 상관이 없겠지 그치? 돼있어? 그 단어 가져가면 되고 하나만 더 가고 이제 쉴게 얘들아 6번에서는 일단 우리가 했던 거 퍼서빌리티 동의어 누구 갔었니? L로 시작하는 거? 라이클리후드 한번 떠올려주고 자 마지막 크리에이티브 이것도 우리 저번 내신 때는 간 적 있었던 건데 발명하다가 뭐야? 어 창의적이라는 느낌 오지? 그치? 발명하는 거니까 창의적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단어는 상상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 지금 쓰는 거는 그 다음 단어는 오리지널이 뭐지? 원래 우리가 외래였을 때는 진짜인 걸 오리지널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럼 진짜가 첫 번째로 맞는 게 진짜 아니야 그치? 그럼 첫 번째는 창의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독창적인 뜻이 있는 거지 얘를 다 창의적인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창의적인 이것도 우리가 했었나 보구나 내가 써놓은 거 보니까 이거 우리 했었던 단어 맞아? 인제니어스 혹시? 얘는 좀 나중에는 나올 거다 인제니어스 독창적인 지금은 안 가져가는데 여기에 철자가 다른 단어가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단어다 얘들아 철자도 조금 신경 써줘야 돼 됐어? 일단 쉬어 얘들아 고생들 했어 자 맨 위에 제목부터 봐봐 얘들아 모빌리티는 기동성 모빌리티는 기동성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대처하는 거 있지? 그치? 기동성이 좋다 할 때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나왔던 Bring A to B가 한 번 더 나온 거야 Bring A to B A를 B에게 가지고 오다 할 때 그 Bring A to B가 나온 것뿐이고 마지막에 For Journalist를 묶어서 앞에 있는 인바르먼트 끊어주면 돼 전체 다 묶은 거 Journalist는 그냥 기자라고 해석하면 되지 그치? 기자들에게 기자들을 위한 어떤 환경 이 정도 해석이 되겠지 거기는 자 해석을 할게요 제목 기동성은 맨 끝에 기자들을 위한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과거에는 기동성이 없었고 오늘날에는 기동성이 있고 이걸 말하는 거야 핸드폰으로 그냥 기사 써서 올릴 수 있지 그치? 그게 기동성이야 기동성이라고 하면 잘못 생각하는 게 무조건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동성이 좋다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아니고 빠르게 대처하는 게 기동성이야 빠른 움직임도 되지만 자 1번 갈게들아 1번도 구문은 원래 Provide A to B가 있는 거야 Provide A to B A를 B에게 제공하다 For Journalist는 또 그냥 묶으면 돼 앞에 있는 인바라먼트 꾸며주는 건 똑같은 구조니까 자 해석 그냥 칠게들아 기동성은 맨 끝에 기자들을 위한 환경에게 변화를 제공해줍니다 제목이랑 똑같은 게 나온 것 뿐이지 그치? Bring it Provide로 바뀐 것 뿐이야 자 2번도 봐봐 그냥 먼저 동그라미 치고 나갈게들아 첫 번째 Newspaper Stories 동그라미 신문 기사 이렇게 나온다 신문 기사 그리고 텔레비전 리포트 동그라미 TV 보도 이렇게 나와 TV 보도 그리고 엔드 세모 친 다음에 뭐 얼리부터 리포팅까지 동그라미 얼리 온라인 리포팅 동그라미고 초기 온라인 보도 이렇게 나와 엔드 세모 치고 지금 세 가지가 동그라미 얘가 지금 주어고 얘들아 그러니까 엔드 아래다가 S라고 써놓으면 더 가볍겠지 그치? 그 엔드 바로 아래 봐봐 리코이어드가 동사로 나온 거다 리코이어드가 동사 그럼 첫 번째 줄 맨 끝으로 가봐 이제 첫 번째 줄 맨 끝으로 원래 괄호 묶여있는 부분 있지 그치? 자 원래 괄호 묶여있는 거 한다 Prior to는 뭐뭐 이전에 Prior to 뭐뭐 이전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징은 뭐 그 통신 기술이지 그러니까 통신 기술 이전을 말한다는 거야 그냥 뭐가? 세 가지 동그라미를 지금 말하는 건데 통신 기술 이전의 세 가지 동그라미를 말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줄 맨 앞에 서치 앞에서 끊자 서치의 애지가 예시니까 그럼 통신 기술의 예시로 누가 나온 거야? 태블릿이랑 스마트폰이 나온 것 뿐이야 태블릿이랑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엄청나게 빨리빨리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 이전을 말한다는 거야 지금 세 가지 동그라미가 자 두 번의 줄 가운데 Require는 Need로 해석하면 편하다고 했었지 그치? Need 필요로 하다 해석본에서도 Need라고 나온다 요구하다라고 안 나와 해석본에도 뭐를 필요로 했대 얘들아? 하나의 중심지를 필요로 했대 어떤 중심적인 장소를 필요로 했대 일단 됐어? 자 Place 뒤에 다 묶자 To 부터 끝까지 묶어서 Place를 꾸며줘 일단 그럼 질문은 해볼게 얘들아 지금 괄호 묶은 부분 맨 앞에 봐봐 To 부분 To 위치를 한 단어로 앞에 Place니까 Where is 그치? 뒷문장 완전한 것도 똑같겠고 됐어? 그럼 뒷문장이 완전한 거 확인해볼게 리포터가 주어지 기자야 기자 그냥 저널리스트 개념 Would submit이 동사겠지? 자 마지막 줄 뉴스 스토리가 목적어다 그럼 사명식으로 끝난 거 맞지? 응 그래서 Which는 안 된다를 가져가면 되는 거야 자 다시 마지막 줄 맨 앞에 He's or her은 리포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기자의 뉴스 기사 이러면 되는 거야 기자의 뉴스 기사 그리고 뭐 이제 Fall 앞에서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상관없어 Printing, 인쇄, 동그라미 Broadcast, 방송, 동그라미 5월 세모, 포스팅, 게시, 동그라미 우리 어디에다 뭐 인스터나 페북에다 올린다 할 때 포스팅한다 그러지 그치? 그 게시를 말하는 거야 게시하다 할 때 아 이거를 위한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제출한다 이건데 두 번 줄 맨 끝에 Submit이 제출하다 그러면 여기서 전지자 2는 이거는 이제 원래 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라 원래는 Submit A to B 원래가 됐어? 컴히라 아까 전에 2도 계속 나왔으니까 A를 B에 제출하다 이거 밖에 안 되는 거야 A를 제출하다 B에다가 제출하다 이런 식으로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봐봐 2 위치로 간다 에라 전치사는 어디로 보낼 수 있다? 맨 뒤로 보낼 수 있다 나온 적 있지? 그럼 2가 포스팅 뒤로 간다고 칠게 포스팅 뒤에 2가 있다고 칠게 그럼 Submit 뒤에 A는 나왔니 안 나왔니? A 뉴스 스토리가 A잖아 이거를 제출하는 거니까 그럼 제출하는 대상은 있어 없어 지금 2 뒤에 없지? 그럼 위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전치사 뒤에 누가 없는 거니까 이해 되겠어? 전치사는 문장 맨 끝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2를 맨 끝으로 보낸 거야 그럼 전치사 뒤에는 누가 나와야 되는데 2 뒤에 아무것도 없지 그럼 불안전한 문장 맞지? 그러면 위치가 정답이란 걸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전치사가 이동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왜 2가 나왔는지는 Submit A to B에서 2가 나오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 거야 계속 강조했던 거는 전치사의 종류는 외우지 말자고는 했지 그치? 그러니까 위치입니까? 2 위치입니까?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험지에 위치가 정답이 될 수도 있다 얘들아 언제? 2가 맨 마지막에 붙어있으면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서 업법 공부하는지 알겠지? 그치? 됐어 완전하다는 것도 잡았고 전치사 2도 설명했고 해석은 또 쉬워 얘들아 자 이제 해석할게 2번 맨 앞이부터 괄호부터 갈게 프라이얼 2부터 태블릿이나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술 이전의 뉴스 기사들과 신문 기사들과 TV 보도들과 초기 온라인 보도는 뭐를 필요로 했대? 두 번째 질문에 괄호 기자가 인쇄랑 방송이랑 게시를 위해서 자기들의 뉴스 기사를 제출할 어떤 하나의 중심지가 필요했다는 거야 그럼 지금 이 내용 2번은 현재니 과거니 과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질문 지금은 중심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누가 있으니까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지금은 필요 없다 요렇게 잡으면 되는 것 뿐이라고 얘들아 투 위치라는 문법만 조금 어려운 거라고 야 그치 여기도 되게 했어 얘들아 그 부분 원래 괄호 묶여있는 부분은 문제로 나오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얘들아 웬만하면 내용도 쉽잖아요 그치 여기 이전의 세상을 말하는 거니까 과거 자 3번 갈게 맨 앞에 도우는 하워버리라고 말해왔지 항상 콧맛 찍히면 하지만 이었잖아 그러면은 여기 도우는 누구로 잡으면 돼? 문장 맨 앞에 나우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2번이 과거 내용 3번은 현재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잡힐 수 있다는 거야 그만큼 물론 내용은 확인해봐야 되는 거 맞지만 되어있지 그러니까 2번 3번 순서별 단서가 도우로 된 거 맞지? 자 도우 오른쪽 갈게 그냥 또 동그라미부터 바로 치자 슛 동그라미 슛 촬영하다 때 촬영하다 리콜드 동그라미 녹음하다지? 엔드 세모 치고 타입 동그라미 타이핑하다야 말 그대로 자 타입 뒤에 다이렉트리 한 단어 딴 거 누구 있었지 우리? 퍼스트 핸드 나온 적 있지 않나 애들아 그치? 그래 직접적으로 직접 반대말은 세컨엔드였잖아 그치? 그럼 이라 직접 한다는 게 이번에 두 번째 줄 누가 필요 없다는 거? 원 센트럴 플레이스가 필요가 없다는 게 다이렉트리 를 말하는 거에요 직접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맞지? 그치? 그런 식으로 개념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다이렉트리 뒤에서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된다 전 진짜 원이 있으니까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돼 5월 세모 치면 앞뒤로 동그라미 맞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엔드를 그냥 또 세모 쳐 포스트 동그라미 치면 촬영하다 녹음하다 타이핑하다 게시하다가 조동사 캔에 걸리고 있는 거야 거기 중간에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이 전체 플러스 명세가 끼어든 것 뿐이야 또 거기에 자 맨 마지막 단어 인스턴트 리는 즉시 맞지 얘들아 인스턴트 식품 생각하면 된다 인스턴트 식품 즉석 식품 할 때 됐어? 자 해석을 해볼게 3번 하지만 지금은 기자가 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오디오도 녹음할 수 있고 그리고 타이핑도 할 수 있는데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뭐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할 수 있대 그리고 엔드 뒤에 신문 그 뉴스 기사를 바로 올릴 수 있다 즉시 올릴 수 있다 왜 도운지 알겠지? 옛날에는 즉시 올렸니 못 올렸니? 왜 못 올렸어? 중심지로 뭔가를 먼저 보내야 됐잖아요 그치? 그럼 거기서 뭔가를 해가지고 올리겠지 그치? 됐어? 한번 봐 자 4번 갈게 리포트 뒤에서 한번 끊자 2는 또 어디어디에 요정도밖에 아는데 중심지에 로케이션이 나온 것 뿐이지 플레이스 대신에 자 웨얼부터 끝까지 묶어서 로케이션 꾸며주자 그럼 웨얼뒤에 또 봐봐 데이가 주어지 컨택이 동사지 그럼 소울수는 뭐겠니? 목적어겠지 그치? 그렇게 3형식 완전 위치는 안 된다 똑같이 잡히는 구조 대신에 5월 세모치면 얘들아 오른쪽에 에디트 동그라미고 왼쪽에 타이비 동그라미고 왼쪽에 컨택트가 동그라미인 거야 동사 3개는 나온 거야 얘들아 되어있어? 응 자 그럼 이렇게 봐봐 해석은 일단 해볼게 4번면 앞에 갈게 기자들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포트가 동사로 쓰인 거야 여기는 그치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괄호 데이는 기자들 기자들이 정보의 원천이라고 나온다 소울수가 근데 정보의 출처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야 얘들아 괄호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해석은 해볼게 기자들이 정보의 출처에 연락을 하고 타이핑을 하고 혹은 비디오를 편집하는 중심지로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야 괄호는 어떻게만 가져가면 되는 거냐면 얘들아 센트럴 로케이션의 역할이 뭐니? 정보의 원천에 연락하고 타이핑하고 비디오 편집하는 거 여기가 센트럴 로케이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더라 되어있어? 여기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지네가 직접 하면 되는 거니까 핸드폰으로 편집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기 메모장 다 있고 그럼 봐봐라 애들아 이렇게 물어볼게 3번이랑 4번은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 맞지? 애들아 3번 뭐라 그랬어?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있고 바로 할 수 있다 그랬지? 4번 뭐라 그랬어? 중심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랬지? 똑같은 내용 아니야 그럼 3번이랑 4번 사이에 연결을 누구 쓸 수 있어? 그치? 지금 누가 즉이라고 했지? 대리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즉 다시 말해서 중심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더라 그런 식으로 순서별이 잡히면서 in other worlds 였지 동의어 그리고 LY 붙는 거 누구였었지? 네임리였지 즉이라는 연결어 그치? 네임리 이것도 거의 내신 때마다 나오는 거였잖아 그치? 돼있어? 그런 식으로 순서 잡아주면 돼 3번 4 3번은 도우 가지고 먼저 잡히는 거지 그치? 그 3번이랑 똑같은 내용이 결국 4번이잖아 그치? 3번 직접 하면 된다 4번 보고할 필요 없다 같은 구조 맞지? 그치? 자 5번으로 가볼게 5번 가운데 엔드 세모치고 오른쪽에 메이드 동그라미 왼쪽에는 슛의 PP다 5 하나 빠진 거 얘 동그라미 왼쪽에 written 동그라미면 자 문장 앞쪽에 비동사랑 걸리는 거지 be written be shot be made 이렇게 걸리는 구조야 일단 주어가 누구야? 스토리가 주어니까 당연히 세 가지 동그라미 당하는 거 아니야 그치? 너무 당연한 거지 그 LY 단어 인스턴틀리랑 동의어다 3번 맨 끝에 있는 인스턴틀리랑 동의어고 철자만 다른 것뿐이야 즉시 이거야 LY에 붙은 단어는 됐어 거기까지 자 오른쪽 가면 어베일러블 뒤에서 끊자 전치도 앞에서 끊은 거고 어디어디에 전세계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인타일 월드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게 우리 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 어베일러블은 일단 LY가 되면 안 된다라고 먼저 결론을 써줘 일단 어베일러블은 LY가 되면 안 된다고 써줘야 돼 부사는 안 돼 그럼 질문해 볼게 왜 부사가 안 됩니까 혹시 내 기억으로 한 적이 한 번 있거든 왜 부사가 되면 안 돼 힌트 나오지 않아 얘들아 여기 자리는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 맞지 자 수동태로 가면 누가 주어로 와 목저가 주어로 오는 거 맞지 얘는 어떻게 돼 B 플러스 PP가 되는 거 맞지 누군 남아 형용사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자 O형식 동사 누군데 메이드 B 메이드 O형식이 수동태면 뒤에는 형용사가 남는 거라고 얘들아 약간 응용된 거 맞지 그치 약간 응용된 거 아마 했었으면 컨시덜 같은 애로 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 얘들아 LY 안 붙는 거는 구분하기 어려운 거다 공부를 안 하면 애라 그치 LY 붙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신경은 써줘야 얘들아 자 그럼 5번은 해석 한번 해볼게 얘들아 그 스토리가 이제 그 뉴스 기사였지 아까 그치 뉴스 스토리잖아 뉴스 기사는 즉시 쓰여질 수 있고 촬영될 수 있고 그리고 전세계에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자 5번은 누구랑 완전 똑같은 내용이야 5번은 완전 누구랑 똑같은 내용이야 몇 번이랑 3번이랑 똑같은 거 맞지 그럼 3번은 4번이랑 똑같았지 그럼 4번도 5번이랑 똑같은 내용이야 거기도 즉으로 연결해도 상관없는 거라고 3번이랑 5번이 완전 똑같잖아 결국 그치 그럼 5번은 4번이랑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까 3번 4번 똑같다고 잡았으니까 거기도 즉이라고 연결시켜도 되는 거라고 두 번 다 연결을 안 쓰지 당연히 그치 한 번 정도 쓸 수 있겠지만 어디가 순서별 단수로 나올지 모르니까 연결어 문제나 그런 식으로 구조는 공부는 해놓으라는 거야 내용은 또 쉬워 그치 계속 자 6번 갈게 콤마 콤마를 묶어야 돼 여기 일단 엔드부터 저널리스트까지 묶어놔 콤마 콤마를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거 우리 콤마 콤마 같은 거는 괄호 묶은 거는 빼고 보잖아 그치 그럼 괄호를 빼고 보자 주어가 누구야 뉴스 사이클이 주어 맞지 사이클은 순환이지 얘들아 뉴스 순환 그럼 순환이라는 우리말은 뭐지 얘들아 계속 돌아간다는 거 아니야 그치 자 동사 봐봐 테이크 뒤에 S 붙었지 수일치를 먼저 잡은 거야 일단 자 콤마 콤마 이제 살려봐 주어가 뭐처럼 보이니 A&B로 보이지 않아 애들아 그럼 복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여기는 콤마 콤마를 좀 신경 쓰고 수일치를 잡지 않으면 아예 그냥 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이해 됐어 테이크 뒤에 S 공부하는 거 콤마 콤마는 빼버리고 원래 우리가 괄호 묶은 거는 빼고 우리는 어법 구조 보잖아 그치 그 개념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뿐이야 그럼 맨 마지막 세 단어 애라 테이크어 브레이크 뭐지 쉬다 뜻이지 휴식을 취하다 쉬다 테이크어 브레이크 하면은 근데 문맥상 네 벌이 붙었어 그럼 쉬는 거야 안 쉬는 거야 안 쉬는 거지 애라 뉴스의 순환은 왜 안 쉬니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기자가 핸드폰 가지고 새벽 1시건 2시건 3시건 지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24시간 일을 하니 원센트럴 플레이스가 아니지 9시부터 일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도 직장인인데 9시까지 기다렸다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새벽에는 기사가 작성이 될 수 있어 없어 옛날에는 없는 거지 지금은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새벽 4시건 5시건 그거를 말하는 거야 이제 사이클은 쉬지가 않는다 계속 돌아간다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지속되다 라는 단어 누구 가져갔니 동사 혹시 지속되다 어디다가 쓰면 되는 거냐면은 never takes a break 다 쓰면 돼 never takes a break 대신에 지속됩니다 얘랑 같은 단어 이거 기억나 얘들아 우리 형용사로 했지만 얘가 동사라고 한번 말하는 거 있지 않았어 펄스위스트 지속되다 돼 있어 어 그 다음에는 뒤에다가 부사도 하나 쓸게 얘들아 얘들아 constantly가 무슨 뜻이지 끊임없이란 뜻이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가 쉬지 않습니다랑 똑같은 말이라고 얘들아 이해 되지 거긴 빈칸 뚫려도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 지속되다라는 동사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고 개념 이해 됐지 얘들아 자 이제 컴마컴마 보자 얘들아 얘들아 더즈가 나왔는데 일단 봐봐 그러므로 지금 기자의 일이래 봐봐라 얘라 컴마컴마 빼고 먼저 해석해볼게 뉴스의 순환은 계속됩니다지 그치 쉬지 않습니다 그럼 얘라 뉴스의 순환이 계속 쉬지 않는다는 거는 누가 계속 일을 한다는 거야 기자들이 일을 한다는 거지 그게 컴마컴마야 기자들의 일은 쉬지 않습니다 같이 걸리는 거라고 뉴스의 순환이라는 건 누가 만드는 거야 기자들이 만드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컴마컴마 찍고 지금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이라기보다는 같은 개념으로 나온 거 아니야 뉴스가 쉬지 않아 그럼 기자들도 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 됐어? 해석본의 더즈는 결국이라고 나오긴 한다 해석본에는 근데 뭐 여기가 더즈가지고 문제가 다뤄질 것 같진 않아 그럼 6번은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뉴스의 순환과 기자들이 하는 일은 끝나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업법 가져갈 때만 컴마컴마 묻고 테이크 뒤에 S 붙는다 따로 가져가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업법 공부할 때만 6번 됐어 얘들아 어떤 구조인지 자 이제 7번의 더즈는 좀 살려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거야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자 7번 갈게 얘들아 덱부터 묶어야지 또 쭉 가면 TV까지 묶어야지 동사 앞에서 닫은 거니까 앞에 있는 사이클을 꾸며주는 주격관계대명사 that 뒤에 주어 안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that 바로 오른쪽 단어 보자 d를 빼고 emerge 언제 나왔지 동의어? appear의 동의와 아니었어야지 나타나다 할 때 up 들어가는 거 누구 있었어 두 개? turn up이랑 show up 있었지 나타나다 할 때 appear이랑 emerge랑 show up turn up 이거 있었다고 나타나다 할 때 데이지 거기까지 얘들아 from 앞에서 한번 끊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자 from 오른쪽 갈게 일단 rise의 품사가 뭐니? 명사지 일단 앞에 관사 있으니까 그 rise는 원래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증가하다 뜻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성장이란 뜻으로 나왔다 케이블 TV가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발전한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긴 디벨러먼트 개념이라고 얘들아 뭐 growth 이런 거 성장 발전 개념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못 느낀 게 뭐냐면 얘들아 나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초등학교 때 케이블 TV가 없었고 6번도 없었어 맨 처음에 얘들아 SBS도 6번, 7번, 9번, 11번, 13번 2번 AFKN 이거밖에 없었어 얘들아 케이블이 없었다고 방송은 12시인가 1시이면 끝났다고 얘들아 모든 방송이 그럼 지금은 TV가 24시간 하지 않아 얘들아 왜? 케이블 TV가 있으니까 24시간 하는 거 얘들아 뭔 말하는지 알겠어? 왜 나왔는지는? 그러니까 니네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그냥 24시간 방송 그러니까 TV 틀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다고 얘들아 자 봐봐 괄호부터 해석해 볼게 케이블 TV의 성장으로부터 나타난 24시간 뉴스 순환은 케이블 TV 때문에 24시간 동안 뉴스를 틀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야 실제로는 그거는 맨 끝에 가봐 지금은 과거의 것입니다 왜 과거의 것이 나오니? 이렇게 물어볼게 케이블 TV가 지금 없어진다고 치자 그럼 뉴스의 순환은 24시간 안 돌아가니? 돌아가지 인터넷이 있는데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다 이게 나온 거라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얘들아 케이블 TV가 성장을 해가지고 뉴스가 24시간 사이클로 돌아갈 수가 있었대 그건 언제적 얘기야? 케이블 TV 때문에 24시간 뉴스가 순환할 수가 있었대 그건 언제적 얘기야? 과거의 얘기잖아 얘들아 뭔 말하는지 알겠어? 케이블 TV가 없었으면 뉴스는 순환을 안 했던 거야 얘들아 옛날에 케이블 TV가 등장하면서 뉴스는 24시간 동안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야 똑같은 뉴스 계속 나오잖아 새벽에 기사를 올린다는 게 아니고 얘들아 밤 9시 뉴스랑 밤 12시 뉴스는 내용 똑같아 얘들아 새벽 2시에 나와도 똑같은 내용 반복한다 그래 실제로 새로운 걸 새벽에 올려가지고 뉴스 기사를 만드는 게 아니야 지금 8시 뉴스에서 했던 거 12시에도 똑같은 내용도 반복하고 새벽에도 또 반복한다고 얘들아 뭔 말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자 7번 맨 앞에부터 이제 친다 얘들아 그러므로 앞 문장 끌고 얘들아 뭐 함으로야? 뉴스의 순환 기자들이 하는 일은 이제 쉬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바로 케이블 TV의 성장으로부터 등장했던 24시간 뉴스 사이클이란 말을 옛날 말이다 이걸 말하는 거 얘들아 과거의 것이다가 이해 되겠네 얘들아 과거의 것을 옛날 말이다 라고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 얘들아 그럼 오늘날 이런 말 쓸 수 있니? 케이블 TV 때문에 뉴스는 24시간 돌아가 오늘날 이런 말 쓸 수 있어? 없잖아 그거를 말하는 거래요 과거의 것이다 지금은 왜? 태블릿이랑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해 됐어? 그럼 7번은 순서별 잡아야지 왜? 6번이 원인이잖아 기자들이 쉬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케이블 TV는 과거의 산물이 되어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옛날 말이 되어버린 거지 요즘에 누가 케이블 TV란 말을 써 별 쓰지도 않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옛날에는 엄청 썼다고 얘들아 옛날에는 이해 돼서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거든 그때는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터넷이 보급화된 거야들아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 다 전화선 뽑은 다음에 딴 선 꼭 연결시키고 그랬어 얘들아 인터넷 하면 전화를 못했다고 얘들아 옛날에는 이해 됐어? 7번 얘들아 그러니까 패스트도 중요한 단어다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문제 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됐어? 7번 자 여기는 원래 내가 기억하기로는 빈칸출원 문제였던 거거든 1번의 모빌리티 아니면 그러면은 8번의 컨스턴트가 빈칸이었던 거 같아 내 기억으로는 자 8번 해석해볼게 뉴스사이클은 실제로 끊임없는 것입니다 컨스턴트가 명사로 끊임없는 것 이런 뜻이 있는 것 뿐이야 얘들아 근데 우리 형용사 뜻을 알잖아 끊임없는 그치? 돼있어? 그래서 컨스턴트에 반댓말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쓰냐면 얘들아 반댓말이라고 해서 써야 돼 반댓말 variable이라고 써봐 일단 얘 명사 뜻 외운 사람 있어 혹시 명사 뜻? 어 변수라는 명사 뜻은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 얘들아 그럼 변수는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변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반댓말인 거야 얘들아 컨스턴트를 사전찾잖아? 항수 항상 똑같은 수 할 때 항수 뭐 이런 식으로 명사 뜻이 있긴 있어 근데 그냥 끊임없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왜 해석법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 variable이 반댓말이 되는 거야 얘들아 상수 항수 이렇게 나온다 얘들아 명사 뜻으로 일정하고 변함이 없는 거 할 때 그래서 거기도 당연히 어휘문제로 중요한 거니까 됐지? 그러면 제목은 당연히 이해되지라 그치? 환경의 변화가 태블릿과 스마트폰 같은 어떤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이런 완전 바뀌어버린 거지 그치? 거기에서 변화가 됐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4시간 돌아가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는 됐어? 내용은? 자 여기는 영작은 안 찝어야 되라 영작은 안 찝을게 자 1번 봐봐 했던 단어니까 말로만 언급할게 자 프로바이드 동의어 두 개 누구였었는지 기억나? 조금 되긴 했지만 많이 했던 거라서 서플라이 있었지? 서플라이 선물이란 단어 뭐 있어? 프레젠트 제공하다 프레젠트랑 서플라이가 프로바이드의 동의어 이거는 2번 내신 때는 안 나왔지만 뭐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과거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말로만 언급한 거고 자 2번 됐고 3번도 3번 맨 마지막 단어 보자 애들아 일단 인스턴트는 컨스턴트는 랑 철자 비슷하다는 거 한번 생각은 해줘 그래도 완전 다른 단어지 그치? 자 인스턴트의 동의어 쓸게 애들아 수건대 가져가야 돼 at once랑 그리고 on the spot 이게 이제 수거로 같은 단어고 그리고 한 단어로 가면은 ly 붙는 거 promptly가 즉시 그 뜻이야 애들아 즉시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직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야 애들아 근데 첫 번째랑 세 번째 거는 나온 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신 때 말고 즉시 그 뜻이야 즉시 문맥은 중요한 거 맞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올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즉시 올릴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문맥은 중요한 거니까 가져가면 되고 그 다음에 4번도 됐고 5번도 설명했고 6번도 아까 설명 다 했고 7번도 됐고 8번도 됐고 대체 애들아 어 여긴 영장은 없고 그 오늘 수업은 세 지문 그러니까 금요일도 세 지문하고 끝난다더라 어 대신에 쉬는 시간 없이 갈게 애들아 단어 정리랑 바로 하라고 왜냐면 한 지문밖에 안 했으니까 어 단어 정리 바로 하고 그 정리 다는 사람은 뭐 테스트 볼 사람은 조개쌤한테 나가서 보는 게 좋을 거 같아 애들아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되니까 그리고 오늘은 얘들아 7시 반까지는 여기 남아있고 이제 예비고 애들 올라오거든 그래서 8시부터 이제 예비고 애들 수업해야 돼서 만약에 남아야 되는 애들은 3강의실이 3강의실 수업이구나 1이나 스터디 룸 가서 하면 되더라 뭐 단어 지식 걸려가지고 남아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무만 있지 하는데 고생도 했어 잠깐만 잠시만요 2시간 ×ory 3시간 × 3시간 × 4시간 × 감사합니다.